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열심히 쿠폰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카메라의 상자 아 수상한 상 오케이 아 똑같이 아 저거는 왜 자꾸 뒤드라이브는 왜 나오는거야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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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필요없는데..ㅎㅎㅎ 오케 좋습니다.오케 돈 한번 주워먹어주고 다음 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피니어 2열 써주고.. 아 심바 더워야되는데.. 아..블랙잭 돌려주고요.. 어어.. 열심히 이거 득해줍니다. 제가..아 이거 돈 많이 모아가지고.. 돈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더라구.. 아..전문기술 배웠죠.. 아 좋습니다.. 아..아 똑같이 써주고요.. 아..아 왜요.. 쓰읍.. 어..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200대..240대하고.. 경험치 확 다루는게 느껴지네요.. 좋다.. 팍팍 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은데.. 아..아.. 설..설치.. 하는게 나을까.. 블랙잭이.. 딜이 되나 지금..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기도하고.. 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기도하고.. 아.. 지바를 같은데..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래.. 아 좋습니다.. 아.. 아 뭔가 잘 못잡는거 같아서.. 좀 그렇긴한데.. 아 나쁘지 않은거 같긴한데.. 전툭특정 한번 해봐야되겠다.. 나중에 합시다.. 다른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뭔가 약간.. 좀 후진거 같기도하고.. 괜찮은거 같기도하고.. 좀 애매하네.. 어.. 뭔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네요.. 어.. 뭔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볼런거 같기도 하고.. 볼런거 같기도 하고.. 볼런거 같기도 하고.. 아.. 집중해.. 로시.. 환영.. 요한.. 아닌거 같아요.. 새로고침 한번에.. 토템.. 에스.. 카다.. 자.. 잘.. 잘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지.. 어.. 숨겨진으로 가야되나.. 숨겨진.. 여기있다.. 다시.. 다시.. 거탐이 또 나올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누가 봐도 토템이 에스카드 아니야? 어.. 다시요.. 다른걸로 주세요.. 어불은.. 불합.. 어허.. 스.. 스콜.. 피언.. 티아.. 오케이.. 아.. 됐다.. 아.. 힘들었다.. 스.. 아..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 2층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아.. 두번째.. 두번째.. 상황суд.. hold.. 뷋.. 두번째.. 위치.. 둘은 블벽구단건가 생각이 드mernken.. 지 turnedרп.. 아.. 아무런이 말하는 사 Support 아프다.. 육 degrau가ич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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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딜이 안 났는데요? 아니 딜이 80밖에 안 났는데? 쓰면 안 한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잡겠는데? 쓰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씁니까 이거? 내가 못 찾는 거요? 아 저기 꺼네. 좋습니다. 아 맞상대 해주고요. 좋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10번? 바꿔주고요. 아 심심 좋습니다. 아 심심 좋습니다. 아 저는 무과금? 무과금은 맞죠? 무과금. 무과금. 아 아닙니다. 네. 나루 했을 때 100에서 150 정도 했습니다. 아 경험치 진짜 많이 오른다. 아 경험치 진짜 많이 오른다. 장난 아니네. 아 이게 어떤 거 같아요? 사냥터 별로 온 거 같아요? 아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한데? 오케이 레벨을 빼주고요. 아 캐릭터는요? 저는 한 1억에서 2억밖에 안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쓴 거 같아요. 더 많이 쓴 거 같아요. 더 많이 쓴 거 같습니다. 더 많이 쓴 거 같습니다. 아 아 나 왜 이렇게 또 틀릴 거 같다. 셉! 오케이 굿. 아 일단은 스킬 레벨업 좀 찍어주고요. 안 될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해줬나요? 해주고. 아 거탐 쿨이 짧은 게 아닌가요? 채널 옮기면은 거탐이 걸려요. 아 크리티어스 1기아입니다. 아 크리티어스 1기아입니다. 아 크리티어스 1기아입니다. 그럼 하겠죠. 일단은 잼잼세 잼스 떨어 Weinbrew쭠자. 아 보주세요. 그것도 맛있나봐요. 이를 prove 아 뭔가 블랙잭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약간 좀 난해한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포탈이 좋으니까 포탈은 들어갑시다 아 근데 미니게임이네 아 좋습니다 어 이게 그대로 늑대도 한번 갔다오고요 구술, 샤릴, 제, 등, 워 어! 아니 이런게 어딨어요 늑대에서 이거 쓰던거 튕긴다는게 어딨습니까 아 그럼 저 쫓겨나 있겠군요 아 아 이럴수가 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야 너무하네 아 경험치 주네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돼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튕겨봤자 잃는건 없으니까요 아 키가 기억이 안난다 어 제물비 하나 먹어 주고요 다행인데 아 예 투컴입니다 늑대를 가서 그런지 틀 틀려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좋습니다 내가 묻히는거냐 왜 자꾸 나는 틀리는거에요 오케이 아 힘들다 아씨 한 번 더 걸어주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군요 아 저리에 없었습니다 아 위대미안이요 100억정도 하지않나요 음 한 100억정도 하지않나 좋습니다 아주 거탐실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으음 아아 오늘이요? 하는만큼 하는거죠 뭐 심볼에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원래 아 츄츄 좀 빨리 가야되지않나 싶긴한데 그런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심볼 옮기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은거 같은데요 요새는 아 또 틀렸네 또 틀릴 것 같다? 아 새로고침에 다른걸로 가자 폭한 화장품 오케이 아 힘들다 이게 제일 힘드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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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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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로랑 달리 좀 쓰기 불편하다 그럴까 나로는 점프 공격하면 바로 되는 숏다운 되는 느낌인데 약간 느린 느낌 있네요 아 이번꺼는 할만하네 아 저 쉬운거구만 엠블럼 할거에요 아직 안할거고 하긴 할건데 왜 나 안가 아 같군요 엠블럼 해야죠 언제 할것인가가 문젠데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요 어차피 급한건 아니니까 어차피 원길 나오고 좀 천천히 할거같애 좀 천천히 할거같애 한겨울에 버크 한겨울에 버크 아 일단 쉼을 받으려고 왔구나 잠시 후에 버크 한겨울에 버크 한겨울에 버크 하자 한겨울에 버크 글쎄요 저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해봐야 알지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겠습니까 뭔가 하거나 뭔가 하거나 이럴때마다 달라지니까요 나로로 팬텀을 참고한다고요? 나로로? 어 됐어 좋습니다 나로로 팬텀을 참고한다 저 영상 찍은지 얼마나 됐죠? 한 10분, 20분 정도 됐나요? 얼마 안됐겠지? 1시간정도 잘라서 하면 되겠지 아 아쉽지만은 아이템 세팅은 아직 비밀입니다 네네 1시간정도 잘라서 하면 되겠지 아 아쉽지만은 아이템 세팅은 아직 비밀입니다 네네 김睨는 아직 Beginning 패배 도독 핫한 하.한.한 오케이 좋았으 아 좋았습니다 아 아 좋고 아 아 왜 안 옮겨져 와이 좋고 해피니어 이어 한번 외쳐주고 아 아 좋습니다 아 이건 쉽네 아 이거 아니지 아 일단 걸어봅시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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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템이요 기대치만큼은 못받아도 받긴 받지 않을까요 받긴 받죠 받긴 받는데 기대치만큼 못받을 뿐이지 그게 문제지 화이노젠가? 별로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캐릭터 옮기실라보네요 하던거같이 여제장갑은 괜찮지 않나요 파프타일 쪽으로 하는 사람들 여제장갑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던데 아 포이노 포이노장갑에 가위 들어가요 펜슬은 돼있는건 안들어가드만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아니에요 무기옵션에 꽁짜로 달려있었어요 쏘울까봐 없었다고 해도 맞는것 같아요 아크템세팅 다 해놨어요 유튜브 영상 올릴거에요 레오 휴로이드 아 근데 채널이 옮겨가나 점프점프라면 안되나? 스킬이라 그러나? 원래 다른 캐릭터는 점프점프해도 넘어가지 않나? 왜 안넘어가는거야? 아 알았다 아 블랙잭 던져서 그렇구나 아 아니네 천둥의 룬이군요 아 그냥 해야겠네 아 겉함을 실패했나보구나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렇구만 아 이거 천둥룬까지 같이 사냥해줘야겠구만 그렇군요 아 블랙잭 안써지는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 블랙잭 약간 도박 느낌이라 써지는거 아닐까요? 그거말고는 뭐 딱히 이유가 없죠 블랙잭이예요? 블랙잭이예요? 그거 용어잖아요 도박용어 아니야? 블랙잭이예요? 아 좋습니다 경과 받아주고요 eff 아 천둥룬이요? 성돈 떨어지면 쟤들은 안 넘겼어요 아 경고 받았으니까 경고도 써주고요 별다란 비주얼 민준 아 뭐야 아 일단 걸고 별다란 시민전 아 좋습니다 블랙잭을 좀 날려보내고 실버에요? 실버 30만원이에요 골드가 50이지 않나? 60인가? 30, 50, 100, 90인가? 아 30, 60, 90인가보다? 뭔가 그리아 일리가 좀 있는거 아 서버 스카니아입니다 아 유튜브 스트리밍이요? 아 3월쯤 되어야될거 같애 고럴 것 같습니다 고럴 것 같습니다 아 음악이요 음악 뮤직 뮤직 네네 아 아쉽지만은 현재 아이템은 비공개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네 네 어우 야 좋았어 어 재밌었음 일단 먹고요 어차피 채널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좋습니다 으흥 좋습니다 흐흫ㅎ흫흫흫흫 ㅁㅁ!! 1. 하. 틀려. 안고 가야 될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이퍼 할 땐 더 많이 왔었어 바이퍼 했을 때 한 10명 오지 않았었나 거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이템이..템은 웬만하면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떨어졌대 아 봤어요? 한 10명 왔다니까 10명 왔을 때 장난 아니었어 내가 있는 추추의 모든 사냥터가 마비됐거든요 스틸이요? 모라스 아니면은 잘 안.. 모라스까진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음.. 아르카나까지는 좀 오고요 모라스는 잘 안 와요 아르카나는 한.. 한두 명 정도? 모라스는 딱 두 번 당해봤어요 근데 모라스는 진짜 맵이 넓어가지고 근데 모라스는 진짜 맵이 넓어가지고 어..어..이거 이 느낌이죠? 지금 이 느낌이긴 하지 아 제가 플레이터 써봤거든요? 딜이 안 달더라고? 한 70만 달던데? 많이 때려야 잡더라고요 많이 때려야 잡더라고요 ㅎㅎㅎㅎ 딜이 안 나와 마이거 진 것 같은데? 야 플레이터 원킬이 엄청 힘든 것 같더라고 잘 안다는게 눈에 보여가지고 진짜 약하더라 다른데는 플레이터로 원킬 낼려면 얼마나 쎄야 되는 거예요? 엄청 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공길이 쉽지 않더라고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도네 ㅎㅎㅎㅎㅎㅎ 허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제요? 한 시간도 안됐을걸요? 아니에요 한 30분도 안됐을걸? 일단은 걸어주고 가야지 그런거로 오른쪽으로 도는구만 그렇구만 아 4시 18분에 시작했다고요? 아닌데 한 시간 안된거 아니에요? 아 조커 한번 써보고 싶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어차피 원킬 나는데 조커 한번 써봐도 되지 않나? 다른거에 영향받는거 없잖아요 잠팩업이 다 안되어있거든요 아 잠팩업이 다 안되어있거든요 아 현재 수공은 비밀입니다 네네 네네 어 헬로우 도스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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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피니어 이어 써주고 어 근데 뭔가 좀 후진거 같긴하다 아 경험치가 근데 기본보다 좀 많이 주거든요 아 이거는 좀 분석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아 심 받아와야겠다 아 심좀 받아오겠습니다 아 좋고 어딨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런 느낌이군요 재밌네 아 예 짐스톤 다 깠습니다 아 1차전은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2차전 해야지 좋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하고 아카이로 좋습니다 아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